지난달에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누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야외 베란다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안에서 여행 가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생활 공간에, 거기에 콘크리트 속에 시신과 함께 생활했다가 정말 오싹합니다. 경악스러워요, 지금. 그렇죠.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만약 이런 일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하면 얼마나 놀란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꾸려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백골 상태는 아니었고 미라 같은 상태로 지문이 남아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추억에 보면. 그렇죠. 대신 지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혼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게 다행인 거죠. 만약에 지문까지 없었으면 신혼 파악이 어렵잖아요. 미궁에 빠질 뻔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신혼 파악이 가능해서 알아봤더니 이 경찰이 여성의 신혼을 조사해봤더니 2006년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1년도에 실종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11년쯤 실종 상태니까 그 근방에, 그 시간대에 아마도 사건이 터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여성의 사인을 부검을 했더니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이라고 하는 사인이 나왔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범행이 무려 16년 만에 가해자가 붙잡힙니다. 체포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지난 19일... 지금 저 인간이에요, 저 빨간 원의 저 인간! 맞습니다. 지금 체포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9일 양산 주거지에서 이 50대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저희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피해 여성과 동거를 하고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98년이 여성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에, 2008년에. 네, 그렇습니다. 2008년에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98년에 이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가량 동거를 하다가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오후 2, 3시쯤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가 거의 16년 전이니까 남성도 그렇지만 피해 여성도 나이가 30대 여성이었어요. 다투다가 집에 있던 둥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거주지 야외 베란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보일러실 보수 공사를 위해서 놔둔 시멘트와 벽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여행 가방에 담은 시신을 이 시멘트로 음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는 거제 앞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붙잡힌 뒤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고요. 지금 살인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16년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한 얼굴로 살아왔을까요? 저 악마 같은 인간이. 경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범인이 16년 전 사건이긴 하지만 범행 날짜, 은닉한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범죄 심리학자라든가 사건 담당자들에 따르면 이런 살인사건을 저주로 10여 년간 침묵했던 사람들이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죄책감은 별로 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죄책감이 갖고 있으면 자수를 했겠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살인사건이 있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산에 도봉산인가 묻어놨다고 했는데 경찰들이 수색을 하다가 수많은 시체가 나타나서 경악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자여서 그때 사건을 알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다면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문제는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숨어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양심에 바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사건 발생 당시에는 2008년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몹쓸 인간을 검거하지 못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했을까요? 숨진 여성에 대해서는 2011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당시에 동거인이던 이 남성도 의심해서 참거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다만 범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CCTV 기록도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살인자를 비롯한 어떤 범죄도 구성하기에 상당한 난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남성은 동거녀와 헤어졌다. 단순하게 다툰 후에 집을 나갔다라고만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그대로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 파쇄 중에 결국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공간이 원래 피트 공간이라 해서 보통 세입자들은 확인하기 힘든 공간입니다. 이 은혜 공간은 피트 공간과 연결을 해서 거의 피트 공간처럼 똑같이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피의자가 집주인한테 제가 시멘트를 사용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누수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주인도 어차피 할 거 잘했다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신이 숨겨진 공간은 이른바 피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로 보이는데 건축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하거나 통과시키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하부터 맨 위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돼서 화재 발생 시에 불길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이 집에서 2016년까지 8년가량 더 살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그 사이에 아무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10cm 두께의 시멘트로 시신을 은닉한 탓에 별다른 냄새도 나지 않았다. 지금 바로 저것이군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주인조차 이와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는데 이 집주인은 이 옥탑방에 더 이상 세입자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이 옥탑방을 옷방이나 손님을 위한 사랑방으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아니 하늘에 일단 무심치 않았다는 게 뭐냐면 이 집에 허전병 사장님 물이 새는 즉 누수가 없었다면 그래서 누수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한 거잖아요. 누수가 없었다면 정말 이 천인 공로할 범죄가 영원히 밀공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시멘트에 만약에 시신을 은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시간이 굉장히 지났기 때문에 이게 외부와 아마 공기가 차단이 돼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진짜 반드시 잡힌다는 말이 꼭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완전 범죄를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꿈꾸지만 결코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르고 죄값을 치를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기관이 쫓게 되고 어떤 작은 단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상에 드러나는 그 순간 잡히는 건 이제는 시간 문제인 세상이 된 것 같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인간 뭘 잘하더라도 경찰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요. 저 인간 영원히 햇볕 못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저 인간. 그런데 지금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2015년에 태안위법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살인죄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살인 행위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끔찍한 행동도 했잖아요. 사체를 은닉하고 이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체 은닉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사건이 2008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체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인 혐의를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양형 기준으로 반영해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이런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고요. 무려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주 몹쓸 인간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종합적으로 저질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한... 교도소도 갔다 온 인간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강 수사 후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